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 후에서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과 함께 점점 아집과 독선이 강해지는 그런 나이든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체로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몇 가지의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년의 변화다, 세월과 함께 따르는 나이든 사람들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너머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안위 그 너머에 자식 세대와 손주 세대들의 그런 번영과 고난과 안위와 이런 부분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든 미주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산전 수준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 이렇게 정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볼 때도 비교 기준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죠. 선전, 선동 같은 부분에 부화 내동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노년과 함께 생깁니다. 물론 모든 노년은 아닙니다. 세월을 잘 이렇게 먹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가식이나 속임수 같은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저게 거짓이구나. 저게 참이구나. 저 양반을 믿을 수 있구나. 저 양반을 믿을 수 없구나. 이런 부분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에 대해서 모두 다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 싫었던 기억 모두를. 또 그들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탕이 자신의 느낌이나 주장이나 의견이나 판단을 어디에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명하게 나이든 분들의 의견을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이 경청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경청할 수도 있지만 경청하면 할수록 남는 거니까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사회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나이든 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청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젯밤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현장 목소리, 노년의 고뇌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보낸 방송을 듣고 나이든 분들이 의견을 댓글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재인식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혼자 보기에는 좀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월에는 반드시 지혜가 따릅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박동필 님입니다. 공박사님이 읽어주신 댓글보다 더한 심정입니다. 저도 80이 다 돼가는데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을 농락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또한 이런 정부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니 괘씸한 게 아니라 신기할 뿐입니다. 자유대한민국 호가 기울여 침몰하면 애국국민만 빠져 죽고 함께 타고 있는 무관심한 국민들은 갈 데가 있습니까? 함께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좌파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어린 손주르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있을 정도의 그런 나이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동필 님 바로 밑에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닌데 가게를 하시는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설적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자 서령주 님입니다. 현장에서는 통화가 돌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과일 가게에 과일마저 썩어가는 시대입니다. 안 팔린다는 겁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지금 밑바닥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과일 가게 하시는 분 말씀입니다. 또 송금주 님 나이가 드신 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나이 80이 다 되도록 살면서 6.25 전쟁 이후에 겪어보는 어려움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입니다. 6.25 이후에 아들의 자영업, 딸 자영업 모두 곤두박질 쳐서 당장 쌀 한 포기 사기도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더 국민을 힘들게 할 건가요? 제발 멈추고 국민들 살 길을 열어주기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신창등립 거를 들어보시죠. 자영업자나 기업의 오나들이 직접적으로 피가 마를 정도로 어려워도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해도 아직 크게 체감을 못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도 곧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 세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얻은 것지만의 여유가 있는 집의 젊은이들은 부모의 그늘이 있기에 아직 현실감이 없을 수 있으나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 계십니까? 스스로 재산을 모으거나 물려받은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이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런 것조차도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 너머를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미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재연배도 이제부터는 덤으로 산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덤으로 산다. 10년을 더 살면 어떻고 20년을 더 살면 어떻냐 30년은 어떻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제 덤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식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들을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덕수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이 들면 후대들 걱정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65세입니다. 저는 불황 속에서도 열심히 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영업자로서 내색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후대들이 너무 불쌍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고 이게 나이든 세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복숙님입니다. 맞습니다. 당에 보면 압니다. 그러나 당하고 알면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노인들이 조언하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근심과 걱정은 젊은이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라 몬스님입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가난하고 물질적 궁핍한 생활을 해본 까닥에 더 어렵고 희망이 없는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고 자식들은 우리가 겪은 고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바람은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저분들이 저런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